안녕하세요. 타임워신의 수집세계 타임워신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녁에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런 커다란 소포가 하나가 도착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네이버의 화폐수집 카페인 화폐수집 1090 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웅영진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이제 그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주셨는데 일단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박스를 오픈을 해보니까 박스소개는 이렇게 한국 조폐공사 70주년 기념을 맞이한 멀티세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멀티세트가 선물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또 제가 또 그렇게 카페 발전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다란 선물을 받아도 될런지 선고스럽기도 하고 많은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네요. 아무튼 운영진 여러분들과 또 수집 1090 카페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큰 상을 주신 것은 아마도 화폐수집에 좀 더 유익한 정보의 영상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기획해서 업로드를 해달라는 그런 어떤 격려의 차원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더 정진해서 여러분들께 수집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유익하게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화폐수집 가이드 방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큰 선물을 받다 보니까 지금 어떤 멘트를 또 드려야 될지 멘트도 지금 생각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긴장도 되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약간 커다란 큰 선물을 주신 6090 수집 카페의 운영지가 회원해 볼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화폐수집 하신대에 서서 많은 카페와 많은 밴드, 각양각백의 특성이 있는 카페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렸던 화폐수집 1090 카페도 상당히 좋은 정보들도 많이 올라오고 분양도 활발한 카페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임머신의 수집 세계는 다음 정보방송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자료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임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 해주면 슬퍼할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